아, BGM이 좋다. 바보레츠의 경선에서 이제는 써니로 돌아왔습니다. 써니로 돌아온 믿고 듣는 음색 장인이죠. 써니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써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써니씨. 웰컴 뮤직 만들어주는 방송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혹시 들으셨습니까? 좀 전에 제가 보내드렸던 웰컴 뮤직. 바깥에서 그 중간에 리듬이 템포가 올라갈 때 여기가 지금 어딘가. 여기가 정말 방송국이 맞나. 제가 사실은 우리 써니님을 모셔놓고 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써니씨 튜브를 딱 샅샅이 뒤져보는데 혼자 피아노 이렇게 치면서 불렀잖아요. 사실은. 리듬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거 괜찮겠다. 어떻게 딱 그 부분만 들으시고 그 뒤에 모든 이런 필요한 것들이 탁탁탁 생각이 나셨는지. 필요한 것들도 제가 다 채워넣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노래도 꼭 우리 애청자분들께 꼭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이 노래는 제가 손을 안 대고 써니씨가 그냥 뭐랄까 그냥 연습처럼 부른 거잖아요. 맞아요. 연습하는 영상들이요. 이 노래는 뭐냐면 한여름밤의 꾹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 자체를 좋아하는 분들은 많겠지만 써니씨 목소리가 들어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청자분께 들려주려고 갖고 왔어요. 이 노래는 그냥 우리 써니씨 연습 버전으로. 바로 한번 살짝 들어보죠. 아, 좋다. 혼자서 바라보는 바다 외로운 춤을 추는 파도 이렇게 서서 일고 있네 아니, 그런데 어쩜 이렇게 음정이 완벽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여름 안에서 부르신 거 목소리만 따왔는데 진짜 뭐 음정을 보정하거나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완벽해요. 녹음한 버전처럼. 완벽할 때까지 죽어라 하는 거죠. 역시 다르다. 여러분, 써니씨가 이 정도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찾아봐주시고 많은 분들이 제 목소리 들으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우리 써니씨가 직접 좀 읽어주세요. 김선정님부터 해서 쭉 좀 읽어주십시오. 네, 김선정님 보내주셨습니다. 웰컴 뮤직곡 들으니 써니님의 목소리가 매우 맑고 청아하시네요. 청아하죠. 진짜 완벽, 완벽. 감사합니다. 김진수님, 경선님, 아니 써니님. 몇 년 만에 뵙는 건데 어째서 젊어지신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아침이라 조금 더 젊어졌습니다. 네, 2250님. 와, 써니님 목소리 들으면 초록초록 산속에서 듣는 맑고 시원한 바람소리 같아요. 오늘 기대됩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현철님도 자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이 목소리가 완전 뭐랄까 진짜 숲속에 있는 그런 느낌인가 봐요. 너무 감사해요. 한 번 더 들어야 돼. 이럴 때는 목소리를. 별들도 잠이 드는 이 밤 혼자서 바라보는 바다. 와, 또 직접 불러줬었어요. 제가 어떻게 오늘 라이브라도 꼭 한 곡 준비하고 왔어야 되나 싶네요. 왜냐하면 드라이브 뮤직은 주말 아침에 하다 보니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일단 한 번 겪고 가셔야 돼요. 아, 이 시간 방송은 이렇구나 해서 리듬을 몸에 익혀두고 다음번 나오실 때는 라이브 딱 해주면 완벽해지죠.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잘 준비해 오겠습니다. 3행시 왔는데 운을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5078번님의 3행시입니다. 2. 이쁨 뿜뿜 이렇게나 반가울 수가. 경. 경이로운 노래 실력 너무 좋아요. 선. 선한 얼굴과 감미로운 목소리 귀쩡긋하고 잘 들을게요 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3행시 또 왔는데 제가 이번에는 운을 띄워주십시오. 5090번님. 이. 이 좋은 아침에. 경. 경이롭고. 선. 선명한 선희님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최근 출연 영상 다 챙겨봤어요. 우리 드미우 애청자분들이 이렇다니까요. 역시 DJ님 따라서 다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다 챙겨보시고 이렇게. 근데 오늘 제가 볼 때는 오늘 숙제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신곡을 홍보해야 되고. 숙제입니다. 두 번째는 바보레츠의 경선이었지만 이제는 써니라는 거. 이거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써니다. 이제는 써니다. 써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첫 곡을 일단 들어야 되는데 이상우님께서 안 그래도. 경. 써니 써니 바보레츠 멤버 그분 맞죠? 하셨네요. 맞습니다. 맞고 이제는 바보레츠의 경선이 아니고 써니로 솔로로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보레츠가 없어진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첫 곡은 일단 그래도 바보레츠 노래를 좀 듣고 와야겠는데. 네. 첫 곡은 어떤 곡이죠? 첫 곡은 미스터 샌드맨이라는 곡이고요. 화음이 굉장히 멋지고 멜로디가 너무 예뻐요. 화음이죠. 그래서 첫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쥐있게 들어주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보레츠의 미스터 샌드맨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좋다, 좋다. 저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애청자분들이 다 좋아하십니다. 정시원님부터 좀 쭉 읽어주십시오. 우와, 우와 노래 목소리 환상적 짝짝짝짝. 고맙습니다. 임창민님 역시 바보레츠 국보급 가수 인정, 인정. 인정합니다. 0828님 청아하고 맑은 소리 너무 좋다. 눈 감고 들으니 파도, 바람 솔솔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요. 김현숙님, 우아 선곡도 어쩜 이렇게 좋을 수가요. 좋다, 좋다. 오늘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질게요. 라고 하십니다. 오늘 숙제 두 가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신공기 얘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바보레츠 경선에서 써니로 돌아왔다는 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여러분께 꼭 추천하고 싶은 게 저도 써니 씨의 튜브 갔다 왔잖아요. 네. 튜브 가면 써니 씨가 혼자 일차가실에서 피아노 치거나 아까 기타도 직접 치신 거죠? 이렇게 하면서 부른 노래들이 많아요. 커버곡들. 아, 빠져듭니다. 여러분. 이따가 꼭 한번. 많이 놀러오세요, 여러분. 가셔서 구독도 해 주시고. 이 영상들 보면 좋을 겁니다. 그 SNS 가면 연결 다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써니는 뭐 다른 특별한 뜻은 없죠? 그냥 경선에서, 경선이 경선이 하다가 써니. 얘기가 된 거죠. 네, 바로 예상하시기에는 그게 바로 아주 맞고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어릴 때부터 애칭으로 많이 불렀어요. 원래 그렇게 불렀군요. 네, 좀 그럼 사랑받은 이름이다 보니까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써니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드라이브 뮤직 항상 우리 게스트분들이 나오면 시계바늘을 아주 먼 곳으로 일단 돌리고 봅니다. 최근 몇 년 이렇게 안 돌리고 3살, 6살 이렇게 일단 돌리고 가는데. 경선 씨는 써니 씨는 어디로 돌릴까요? 3살로 돌아가면 너무 많이 갔죠? 6살로 갈까요? 한 유년기는 어땠어요? 유년기의 경선. 어떤 삶이었습니까? 저의 유년기의 경선은 음악. 일단 지역은 어디였어요? 서울이었어요. 서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음악을 참 좋아하는 아이였고요. 그때부터? 네. 제가 가장 처음으로 들었던 노래는 뉴키즈 온 더 블럭의 스텝 바이 스텝. 누가 그걸 들었길래 그걸 같이 들었어요? 같이 들은 겁니까? 혼자 찾아 들은 겁니까? 저는 유치원생이었는데 동네 언니가. 아이고, 동네 언니가. 그걸 들려주면서 같이 춤을 추기 시작했죠. 그 언니가 예산 없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내 꿈은 날라리야 라고 했다가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부터 음악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죠. 6살. 그러니까 유년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음악과들 좀 가까이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나는 가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략 언제쯤? 그냥 그때부터. 그냥 음악이 좋다라는 사실. 그냥 어릴 때부터 쭉 그랬군요. 네. 그래서. 선생 음악을 해야 되는 분이었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에 음악을. 대학은 이제 음악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전공을 가신 거고. 실용음악과를 가고 그렇게 쭉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야. 한눈 판 적이 한 번도 없네요. 따지고 보면. 없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바버레츠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써니라는 홀로서기를 한 건데. 네. 자 그러면 노래를 이제 우리가 소개를 해야 되는데. 네. 제목은 우리가 퀴즈를 내자고요. 네. 그래야 이제 많은 분들께 또 가기는 시켜야 되니까. 제목만 빼고 이 노래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누가 만들었으며 어떤 노래며 누구와 함께했으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쫙 좀. 아 네. 이 노래는 매드 소울 차일드라는 이제 많이 아시는 오디션 팀이 있어요. 그 매드 소울 차일드가 여러분 영화 아저씨의 사운드 트랙으로 유명합니다. Why you can't tell me why 이 노래 있어요. 그렇죠. I know why you can't tell me why. 네. 진실 씨가 불렀는데요. 좋다 좋다. 그래서 그 노래를 함께 그 노래로 이제 유명하신 매드 소울 차일드와 함께 프로듀싱 작업을 했고요. 함께. 네. 그리고 음원 버전으로 들어보시면 적재 씨가 함께 피처링을 해 주었는데요. 네. 목소리뿐만 아니라 기타 그리고 편곡 전체적인 또 사운드와 가사 이 부분에도 같이 참여를 해서 작업을 해 줬습니다. 제가 이제 써니 씨 최근에 하신 방송을 다 봤어요. 네. 보니까 이제 적재 씨가 학교 동창이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 그래서 뭐 도와줬다 이랬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아무리 학교를 같이 나온 사이라도 이렇게 고개 이렇게 열정적으로 도와주는 사이는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만큼 뭘까 써니 씨가 덕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되지 않나요?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복이 그냥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주변에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함께 좋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적재 씨한테 피처링 제안을 했을 때 사실 원래 부탁을 잘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오히려 가창 외에 본인이 먼저 누나 내가 이거 한번 연주도 같이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이렇게 또 역제안을 해 주더라고요. 적재 씨가 학번은 동기인가요? 맞아요. 학번은 동기인데 누나라고 부르는군요. 네. 그리고 적재 씨는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보고 학교를 일찍 들어왔어요. 대학을.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막 진짜 열정적으로 도와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앨범이 그냥 이렇게 노래뿐만 아니고 일명 어벤져스 군단이 총집합했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원 사격의 적재 씨 뿐만이 아니고 지코와 강다니엘 이런 이름들이 막 언급이 되는데 이거는 왜 언급이 됩니까? 네. 제 뮤직비디오를 이제 그분들과 함께 작업하신 무타 감독님께서 찍어주셨는데요. 와 뮤직비디오를? 네. 그래서 아마 찾아보시면 예쁜 영상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더뮤 애청자분들은 꼭 찾아봅니다.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 여러분 꼭 좀 찾아보시면 이야 뮤직비디오 이렇게 찍었구나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노래 제목을 제가 퀴즈로 낼 건데 이 노래 그러면 제목이 뭘까요? 보기 두 개 드릴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거나 대놓고 대놓고 재미있게 오답을 보내셔도 돼요. 재미있는 것도 우리 써니 씨가 뽑아줄 거니까 보기 두 개 잘 들어보십시오. 보기 1번 똑바로 살아봐. 보기 1번입니다. 똑바로 살아봐. 보기 2번은 써니 씨가 해주실까요? 똑바로 바라봐. 아 똑바로 바라봐. 비슷합니다. 어감이. 1번 똑바로 살아봐. 2번. 똑바로 바라봐. 네. 둘 중에 하나. 여러분 고르시거나 대놓고 오답으로 재미있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 제목을 모른 상태로 그냥 딱 들어도 제목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까? 혹시 노래 안에서? 코러스 후렴 부분에 아주 입가에 맴돌만한 제목과 멜로디가 함께 딱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노래만 잘 들어봐도 알 수 있는 퀴즈입니다. 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 듣고 왔는데 뭐 야 입에 계속 막 지금 막 하고 싶네. 아 멜로디가 그냥 입에 착착 붙습니다. 여러분 보기 제가 두 개를 드렸어요. 1번 똑바로 살아봐. 2번. 똑바로 바라봐. 네. 둘 중에 하나 고르시거나 재미있는 오답 보내달라고 했더니 많이 왔어요. 오답 좀 하나씩 쭉 읽어주십시오. 번호와 함께. 네. 5660님 꼭 해. 똑바로 걸어봐. 아 요거 요거 또 멜로디로 한번 해주세요. 똑바로 걸어봐. 0202님 골라 골라. 똑바로 골라봐. 아 좋아요. 네. 노현철님 똑바로 바라봐. 바이바이 바이야. 네. 책이종님 똑바로 갚아봐. 집 대출 이자 갚느라 힘드네요. 오늘도 출근했어요. 네. 이정숙님 일단 똑바로 눈부터 떠야 할 듯 똑바로 눈 떠봐.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오답들 쭉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바버레츠의 경선에서 이제 써니로 돌아온 써니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써니라는 이름으로는 이제 첫 작품인 거죠. 네. 경선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싱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노래가 한 곡이 있고요. 이제 써니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건 이번 똑바로 응응응가 처음입니다. 이 작업을 할 때 일단 뮤직비디오 얘기는 들었고. 아주 뭐 대단한 분들과 작업을 하셨고.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거 혹시 없습니까? 아까 뭐 저기 매드 소울 차일드와 함께 작업을 했다. 네. 이 노래 작업을 할 때 사실 저희가 이제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제목 고민되죠 항상. 네. 왜냐하면 이 노래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제목이 드라이플라워였어요. 이 노래의 가사 내용이 오래된 사랑의 연인의 사랑을 저희가 드라이플라워에 비유를 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드라이플라워로 쭉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파일명을 부를 때 다들 야 그 똑바로 응응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가 점점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이 말을 또 약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람들에게 조금 더 기억이 남는 걸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목이 똑바로 응응응가 됐다. 이야. 그렇죠. 입에 좀 잘 붙는 걸로 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8886번님께서 노래 딱 들었는데 경상도식으로 한 글자로 이름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지금 똑바로 땡땡땡 이거를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좀! 이렇게 보내셨어요. 와 한 글자로 원양 정리해버리네. 이야. 8886번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이렇게. 좀 한 글자에 안으로 많은 게 내포되어 있어요. 마! 약간 이런 것 같은 거구나. 그렇죠. 야구장 가면은 나오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써니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광고 듣고 올 시간이 됐습니다. 자 1번 똑바로 살아봐. 2번. 똑바로 바라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거나 재밌는 오답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35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거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4부에서 또 써니씨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바보레츠의 경선에서 써니로 홀로서기. 홀로서기 좀 표현이 이상한가? 어떻습니까? 홀로서기 괜찮나요? 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써니로 돌아왔습니다. 써니로 돌아왔으니까. 앞으로는 써니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써니로 돌아왔고요. 아까 8886번님이 오답을 한 가짜로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보냈더니 전국 사투리 퍼레이더가 벌어졌어요. 네. 0700번님부터 해서 쭉쭉 읽어주십시오. 오답들이 쫙 왔습니다. 제가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라도식은 이렇게 말하죠. 똑바로 거시기 호보아잉. 오 잘하신다. 잘하신다. 좋아요. 이수경님 똑바로 마. 오 여기 나왔네요. 마 나왔네요. 김현숙님 똑바로잉. 똑바로잉. 아 똑바로잉. 홍미나님 똑바로 바라보랄께. 오 좋아요. 네. 조준희님. 두 번 똑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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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0님 똑디바라봐 확마. 네. 요건 제가 하겠습니다. 똑디바라봐라 확마. 이렇게 보내셨네요. 맛이 확 사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재밌는 오답으로 보내셔도 되고 1번 똑바로 살아봐. 2번 똑바로 바라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도 됩니다. 샵 1035번이고요. 짧은 거는 50원. 긴 거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써니씨에게 궁금한 점 이런 거 있으면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런 거 궁금하다. 이런 궁금한 점 많이 보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써니씨가 어쨌든 바라보랄치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당국가는 써니로 활동을 하실 건데 네. 이 노래 이후에 지금 또 혹시 준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사실 되게 많이 있어요. 아 벌써? 되게 많이 있고 똑바로 OO이 나오기 전에 제가 발매하지 않았던 곡 한 곡이 자동차 광고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V로 시작하는 자동차.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를 보시기 전에 혹은 뉴스를 보시고 나서 그 저녁 시간대에 좀 많이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광고와 그 노래가 그렇게 또 잘 어울린다면서요? 네.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 광고를 위해서 만든 곡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가 작업해놓은 노래 중에 한 곡인데 그 곡은 한 6년 전? 6년 전쯤 써놓은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광고의 스토리를 듣고 이 곡이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해서 편곡을 다시 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와 원래 광고를 위해서 만든 곡은 아니었는데 잘 어울리다 보니까 또 들어가게 된 거군요. 그런데 아까 저기 광고 나갈 때 살짝 듣기로는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 파주 쪽으로 가신다고 하시던데. 네. 매드소 차일드 이 오빠와 저는 오빠라고 부르니까 저희 프로듀서님인데 프로듀서님과 또 이제 다른 방송 위해서 또 음악 작업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살짝 스포 해주면 안 됩니까? 비밀입니까? 비밀은 아니고요. 그건 또 이제 다른 방송 프로그램을 위한 음악 감독님으로 활동 중이셔서 그 일에 관련된 걸 제가 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노래를 또 뭔가 살짝 이렇게 편곡 작업을 해서 하시는 거군요. 네. 뭐 트레이닝 관련된 부분들 제가 좀 도와주고 있어요. 포컬 트레이닝 관련된 부분들. 그 형님 저도 잘 아는데. 매드소 차일드. 너무 잘 알고 계신다고. 오늘 가서 제가 꼭 안부를. 안부 좀 전해주시고. 이렇게 또 인연이 이어집니다. 질문들이 쭉 오고 있어요. 5784번님. 써니씨. 대체 못하는 게 뭐죠? 믿고 듣는 써니 음악.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 있나요? 이렇게 하셨어요. 아 네. 저는 사실 음악을 할 때 장르를 가리지 않아요. 제가 음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 목소리가 잘 들리게. 제 목소리가 좀 잘 표현되게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감사하게도 되게 많은 장르의 음악들을 할 기회들이 좀 많았고 또 들을 수 있고 듣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장르는 전혀 가리지 않아서 모든 장르 올 장르 오케이입니다.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의 명언 중에 하나가 딱 그 말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음악의 장르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 네. 이 인생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그냥 음악 그 자체다. 뭐 이런 명언이 있는데 아 소름이 지금. 그걸 또 우리 써니씨가 딱 그 얘기를 또 하시네요. 아 저 오늘 완전 최대 수학인 것 같아요. 이 말씀 잘 들은 게. 아 그래요? 네. 이야 써니씨가 딱 그 얘기를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0088번님. 네. 써니씨 어떤 남자가 이상형이에요? 이런 질문이 또 왔네요. 아. 그리고 와일드한 둘째 아들 또는 신사적인 첫째 아들 중에 골라보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골라라고. 일단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와일드한 둘째 아들 신사적인 첫째 아들 둘 중에 골라보셔라고. 네. 저는 신사적인 분이 좋습니다. 아 신사적인 분. 와일드보다는 신사적인. 그럼 예를 들어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우락부락한 이런 분보다는 네. 약간 슬림한 분이. 사실 뭐 체형 그렇게 따지지. 아 체형은 따지지 않는다. 네. 않고. 그리고 말이 잘 통하고. 말이 잘 통하고. 가치관이 좀 잘 맞으면. 잘 맞고. 네. 대화가 잘 돼야겠죠. 그리고. 대화 잘 되고. 음악 좋아하시고. 음악 좋아하시고. 이 정도면 딱 됐습니다. 여러분 다 체크해 두십시오. 다 체크해 두시고. 알겠습니다. 이진수님 질문 좀 읽어주십시오. 네. 바버레츠 자주 나올 때 너무 좋았는데 뭔가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바버레츠 완전체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바버레츠. 네. 바버레츠 소식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많죠. 많죠. 네. 저희가 사실 활동기와 비활동기를 구분해놓고 활동했던 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쉬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를 코로나 때 굉장히 공식적으로 편안하게 잘 쉬었고. 그러면서 이제 솔로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지금은 제 솔로 활동에 조금 더 전념할 생각이고. 근래에 큰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무조건 써니다. 써니로 집중할 것이다.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1280... 1208번님. 네. 써니님. 라디오 DJ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따뜻하니까. 네. 저녁 시간에 편안하게 들을 것 같아요. 어때요? 라고 보내셨어요. 아. 저의 또 하나의 꼴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저의 목표 중 하나인데. 오. 그래요? 네. 좀 밤 10시? 써니텐? 뭐 이렇게. 아. 좋다. 제목까지 정해졌네 이미. 네. 어떠신지. 라디오 PD님들. 전국에 계신 라디오 PD님들. 예쁘게 봐주세요. 아. 써니텐 제목까지 나왔어요. 와. 밤에. 밤에 또 목소리가 어울리시니까. 정 안 되면 아침 10시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써니로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음원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네. 그럼 당분간은 써니로 하나씩 차곡차곡 이렇게 음원을 쌓아둘 계획이 있겠네요. 네. 앞으로 이제 곧 너무 늦지 않게 또 다음 노래를 준비하고 있어서 좋은 시기를 보고 있고요. 저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이번 겨울에 많은 분들 또 모셔놓고 공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아픈데 그러려면 또 이제 제 음원을 어느 정도 많이 많은 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요. 그런 공연도 준비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어서. 예전에 이문세 씨도 소극장 콘서트 이래 가지고 쭉 하시는데 참 좋더라고요. 뭐 이거는 그렇게 대규모가 아니라 해도 좋아하시는 분들 사랑하시는 분들이 딱 오셔가지고 함께 하니까 참 좋은데. 우리 써니 씨 콘서트 하면 우리 또 드뮤 애청자분들이 또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네. 꼭 놀러와 주세요. 가고 싶다. 이렇게 공연 소식 혹시라도 정해지면 꼭 좀 알려주십시오. 아유 그럼요. 자 5 3 9 9번님 읽어주십시오. 네. 저 저 잠깐 저희 둘째 김민성이가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요. 잘 보고 오라고 꼭 전해주세요. 써니 씨 팬인데 꼭 부탁드립니다. 써니 씨도 화이팅 하셨습니다. 김민성. 아 민성님 오늘 꼭 자격증 시험 합격 합격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7309번님 3인시 보내주셨어요. 2.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가졌다니. 경. 경쾌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한 목소리. 선. 선샤인 같은 써니님 목소리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써니님 넘넘 사랑합니다. 많이 활동해주세요. 네. 앞으로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1003번님도 3인시 해주셨습니다. 운을 띄워주십시오. 2. 경. 경쾌한 음악을 하는 그대의 이름은 바로. 선. 선 선 선 선 선이. 앞으로 빌보드까지 쭉쭉 가자. 와 땡큐. 감사합니다. 빌보드까지 가자. 김지민님 읽어주십시오. 바버리츠 팬이에요. 천상의 목소리. 노래가 너무 달콤해요. 써니씨 홀로서기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수기양님. 늘 미소 짓는 써니님. 복이 많을 수밖에요. 보고 있으면 절로 웃음이 나거든요.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그래요. 늘 웃는 이런 미소상이에요. 보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욱 인복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정답을 발표할 때가 됐습니다. 정답은 뭐였죠? 똑바로 바라봐 줄래요. 네. 입니다. 2번입니다. 똑바로 바라봐가 정답이었습니다. 오답 선물은 어떤 분께 드릴까요? 네. 사투리 파워레이드를 시작해 주셨던 8886님. 8886님. 좀. 좀. 네. 좀. 들어가겠습니다. 8886번님 오답 선물 보내드리고. 정답 선물은 최상미님께 드릴 건데. 뭐라고 보내셨죠? 네. 똑바로 바라봐. 입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무한반복할 것 같아요. 너무 눈부시지만 써니씨 바라보면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써니님 모시고 신곡 얘기 신곡도 들어봤고 신곡 얘기도 나눠보고 했습니다. 써니씨 이제 뭐 앞으로는 당분간 써니라는 이름으로 계속 활동하실 건데. 네. 우리 애청자분들께 한마디 해 주시죠. 아 네. 제 목소리로 많은 분들께 기억되고자 하는 게 제가 음악하면서 늘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 매일매일 스파 브랜드에 어떤 옷을 하나씩 꼭 걸치듯이 제 음악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음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드라이브 뮤직 주말 아침. 써니씨 아침에 주말에 특히 이 시간대에 일어나 계신가요? 어때요? 저는 굉장히 일찍 일어나요. 아 그래요? 오 좋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방송 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드라이브 뮤직 오늘 처음 와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어떤 호응과 문자 너무 기분이 좋았고 무엇보다 또 DJ 래피님께서 그 전에 저의 음악들을 너무 많이 들어봐 주시고 준비를 해 주셔서 이게 너무 감사드렸고 사실 뮤지션이 이렇게 어떤 노래를 발표하고 나면 그 노래 말고 다른 노래들 이야기할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또 이렇게 다 준비해 주셔서 리믹스까지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 곡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 노래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이 노래 뭡니까? 네 이 노래는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라는 드라마에 ost로 실렸던 컬러라는 곡인데요. 임시환씨, 설연씨 주연의 드라마였고요. 이 드라마 굉장히 힐링이 가득한 드라마인데 아주 다크한 장면이 있어요. 그때 나오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혼자 부른 버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저 혼자 부른 노래고요. 사운드가 지금 들으셨던 음악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저의 또 다른 목소리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컬러 들으면서 서니씨와 오늘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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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